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가장 깊이 고민해야 되는 하나의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아닐까 합니다 책추람이 하버드 케네디스쿨에서 입학사정 위헌을 할 때도 결국 그 모든 질문의 핵심은 당신은 누구인가? 하버드는 왜 당신을 선발해야 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으로 압축될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는 인생의 입학사정 시험에서 무엇이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무와 그런 나는 없다 라는 책에서 나는 누구인가에 관한 질문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앰벌레가 나비로 날아오르는 책추람 나비스쿨 설립을 위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댓글과 슈퍼 땡스로 함께 나비효과 일으켜가 주세요 월드 클래스 부코칭 책추람 나비스쿨 시작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근사하게 들리는 물음이다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마치 어떤 심오한 질문을 던지는 듯 보이려 한다 그러나 이 물음은 실은 당신의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는 꽤 시시한 질문이다 뭔가 굉장한 문제를 다루는 것처럼 보이는 철학적 물음은 질문자가 듣는 사람이 답변하기에 곤란하게 일부러 문법을 꼬아 놓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이비 철학이 흔히 그렇듯이 이 질문은 지적으로 살짝 사기를 쳐놓아서 멋지게 보일 뿐이다 사기가 아니라면 질문자가 스스로 문제를 지적으로 혼동하고 있어서 그렇다 독자는 위와 같은 질문에 당장 답변 못하더라도 위축되거나 고민에 빠질 필요가 없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이 당황스럽다면 그것은 오히려 독자가 스스로 건강한 지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증거다 평생 철학을 공부하고 가르쳐온 필자는 이런 물음으로 먹고 사는 좀 이상한 사람들에게 그냥 웃어주며 무시하고 그 질문을 잊어버릴 것을 권한다 그렇지만 무화라는 진지한 주제를 제목으로 한 이 책을 읽고 있는 독자는 분명 필자가 그렇게 추천하는 이유를 알고 싶은 진정한 지성인일 것이다 필자는 그런 독자에게 이유를 설명할 의무가 있다 이것은 요즘처럼 돈밖에 모르는 세상에서 삶에 성실하게 임하는 분에 대한 인간적 예의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 이유를 여러 방식으로 제시해 보겠다 먼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을 통해 그 문제점을 드러내 보이겠다 외국어를 공부하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새로운 인생관과 세계관을 접하고 이해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다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다른 관점으로 삶과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이다 번역기가 아무리 발달해도 독자가 직접 외국어를 배우면 좋은 이유가 여기 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 주어 목적어를 모두 빼고 사랑해 라고 말하며 스타일 넘치는 사랑을 주고받는 한국인과 I love you라고 하며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닌 너를 사랑한다고 분명히 가르며 사랑하는 영어권 사람의 사랑이 같을 수는 없다 또 영어의 truth는 우리말의 진리와 진실 가운데 진실에 더 가까운데 이 때문에 영어권 사람은 진리에 해당하는 개념을 우리만큼 깨끗이 이해하지 못한다 한편 영어의 compassion은 흔히 자비로 번역되는데 이 말은 따뜻한 감정에 개입 없이 단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덕목의 의미이지만 정많은 한국인은 자비가 그런 의미냐고 의아하게 생각할 것이다 이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영어권 사람은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할지 살펴보자 나는 누구인가를 영어로 번역하면 who am i가 된다 독자는 who are you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즉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를 의미한다고 배웠다 실제로 영어권 사람은 일상에서 who are you라는 질문으로 상대방의 이름을 묻는다 물론 이 질문에 성실히 답하려면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간단히 자기소개 정도를 곁들여 대답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내 이름은 알렉스입니다 대학생이고요처럼 답한다 상대방의 직업에 관해 묻는 경우에는 what is your job이나 what do you do for a living 같이 묻는다 예전에는 what are you 라고도 물었다지만 요즘 이 질문은 도대체 내 정체가 뭐냐나 너는 뭐하는 사람이냐처럼 다소 무례한 뉘앙스를 가진 질문이 되기 쉽다 그러면 who am i라는 질문에 미국인이나 영국인은 일상에서 어떻게 반응할까 영화 같은 곳에서 근사해 보이려고 문법을 꼬는 경우가 아니라면 영어에서 who는 기본적으로 이름을 묻는 말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질문을 무척 어색하게 읽을 것이다 누구라도 사고를 당했거나 인지장애가 와서 기억상실증에 걸리지 않는 한 자신의 이름을 몰라 스스로 질문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정상적인 경우 자신에 대한 간단한 소개 정도를 못하는 사람도 없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은 영어권 사람에게는 부자연스러운 질문이고 이 물음에 우리가 당황해하는 이유는 실은 질문 자체가 엉터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서 필자가 이런 질문은 그냥 웃어주며 무시하면 된다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한국어로 나는 누구인가라고 묻는 맥락을 좀 더 살펴보면 이 질문은 what am I에 더 가깝다 이 질문은 이름을 묻고 있지 않다 그보다는 스스로의 정체성이나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 또는 목표로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보다는 나는 무엇인가로 물어줘야 하는 질문이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누구와 무엇의 의미를 적당히 섞어서 혼동을 초래하는 방식으로 만들어 놓은 질문이다 그래서 듣는 일을 당황하게 만들고 그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내려는 술수다 필자가 앞에서 사기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바로 이거다 만약 사기가 아니라면 지적으로 좀 더 덜 준비된 사람의 어수룩한 질문에 불과하다 독자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나는 무엇인가 또는 나는 무엇이어야 하는가로 해석해 받아들인다면 답변이 그리 어려울 이유가 없겠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 스스로에 대한 질문이니까 무례하지도 않다 나는 학생이다 학업에 충실해야 한다 나는 군인이다 성실하고 용감하게 임무에 응해야 한다 나는 공무원이다 공명정대학의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등 사람에 따라 다양한 대답이 가능하다 만약 독자가 아직 스스로의 인생관이나 진로에 대해 딱히 정해놓은 바가 없다면 그냥 시간을 두고 곰곰이 생각하며 차차 만들어 나가면 될 일이다 그래서 나는 무엇이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는 사기를 치는 것 같은 어떤 신비함이나 불필요한 심오함이 없다 만약 독자에게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오묘하게 들린다면 그것은 이름을 묻는 나는 누구인가와 인생관이나 진로를 찾는 나는 무엇이어야 하는가가 교묘하게 두석겨 있기 때문이다 답변이 분명치 않은 이유는 질문이 엉터리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다 나는 누구인가의 경우에는 영어가 분석의 도구로 쓰였는데 그 반대의 경우도 많다 미국에는 Jesus is truth라는 일견 신비롭지만 실은 황당한 문장이 고속도로 광고판마다 등장한다 이는 예수가 가르친 바가 진리다와 예수의 영원 불변한 존재는 진실이다는 두 의미를 교묘하게 섞어놓은 엉터리 문장이다 그래서 멋지게 들린다 실은 고대 인도에서 비롯된 불교의 법 다르마라는 말도 진리와 진실 또는 진정한 존재를 동시에 의미해서 우리에게 혼란을 일으켜왔다 세계의 거의 모든 종교가 반대하겠지만 필자는 신비하고 심오하고 오묘하고 난해하게 느껴져야 굉장한 진리라는 생각을 하루라도 빨리 버려야 한다고 본다 저자 분께서는요 서울대학교 철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브라흔대학교 대학원 철학과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고 현재는 미네소타 주립대학교에서 철학교수로 재죽 중이신 홍창성 교수님이신데요 이런 맥락을 자꾸 설명을 드려야 왜 이렇게 필자로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첨언 드렸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해야 사실은 사람들한테 설득력이 있기는 하죠 신비로움, 심오함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사람들이 더 매력을 느끼는 면이 있어서 아마 이런 것들을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진리는 무미건조하고 진실은 재미없기 마련이다 서양에는 산과 들과 시내에 깃들어 살던 모든 요정과 정령 그리고 천상을 날던 수많은 신을 가장 참혹하게 죽여버린 이가 근대 물리학을 완성한 뉴턴이라는 농담이 있다 뉴턴은 수학이라는 강력한 지적 도구를 사용해 당시까지 알려진 모든 물리현상을 완벽하게 설명하고 예측해냈다 달에서 행복하게 방아를 찢던 토끼가 그의 물리학에 의해 사라졌다는 사실을 독자는 아시는가 뉴턴은 천상에 있다고 믿던 근사한 것들 모두가 지구상에서 당신이 접하는 물체와 일도 다를 바 없다는 점을 수학으로 깨끗이 증명했다 그럼으로써 하늘의 신들을 전멸시켰다 인류가 가진 지식 가운데 진리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되는 수학과 과학은 이토록 잔인하기까지 하다 신비, 시모, 오묘, 따뜻하고 포근함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독자가 만약 진리에 대해 이런 것들을 기대한다면 꿈을 좀 깨야겠다 이런 시야도 일전 또 일리가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면서 또 통합적으로 이런 다른 관점들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책 읽기가 언제나 중요하죠 지금까지 개념적 혼동의 기원을 살펴보았으니 이제부터 나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해 보기로 제안한다 함께 질문해보자 나는 무엇인가? 아니 이 질문보다 내가 과연 존재하는가를 먼저 물어봐야 한다 내가 존재한 다음이야 무엇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혹자는 내가 이렇게 분명히 존재한다고 느끼고 있는데 무엇하러 나의 존재에 관해 물어야 하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내가 느낌으로 나의 존재를 확신한다고 해서 내가 반드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마치 인류가 지구는 평평하고 태양이 지구의 주위를 돈다는 느낌으로 오랜 시간을 보냈지만 그 반대가 진리였던 것처럼 단지 내가 존재한다는 느낌만으로는 나의 존재가 증명될 수 없다 그러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 그 존재를 증명할 수 있을까? 나의 존재와 같이 근사해 보이는 엄청난 철학적 문제를 다루려면 실은 좀 작고 구체적인 문제로부터 집요하게 파고들 필요가 있다 마치 큰 얼음덩이도 작은 송곳으로 쪼아 나누듯이 말이다 이제 그 작업을 함께 시작하자 나의 존재가 정말로 확고부동한 진리라면 이 진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나는 나라는 단어가 가리키는 바로 그것이다 2. 환갑을 맞은 나와 내 손에 있는 오래된 흑백 사진 속 어린 나는 같은 사람이다 나는 시간이 흘러도 동일한 나이다 나는 나 이외의 모든 사람이나 사물과 구별된다 그리고 그렇게 구별되는 나만의 고유한 속성이 있다 나는 내 몸을 조종하고 내 의지와 감정 등의 의식 상태를 조절하는 주체이다 큰 얼음덩이를 네 조각으로 쪼갰으니 이제 각 조각을 하나씩 살펴보겠다 1. 독자가 나라고 말할 때 그 말이 지칭하는 것이 바로 독자인가? 쉽게 생각하면 그런 것 같다 그런데 나는 구체적으로 독자의 어느 부분을 가리키는가? 우리 한국인은 보통 나라고 말하며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나는 당신의 가슴 또는 심장인가? 독자의 심장이 독자일까? 글쎄 수천 년 전 뇌와 심장의 기능을 모르고 살았던 우리 조상이라면 모를까? 오늘날까지도 자신의 심장이 자신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게다가 이 견해는 독자가 심장 수술을 받거나 심장을 이식받는다면 독자가 부분적으로 독자가 아니게 되거나 전적으로 다른 사람이 된다는 엉뚱한 이야기가 되고 만다 다른 문화권 사람은 나라고 말할 때 자신의 머리를 가리키기도 한다 그러면 나의 뇌가 나인가? 우리는 뇌의 부분 부분이 의식과 신체활동의 여러 다른 부분을 담당한다고 알고 있다 예를 들어 나의 뇌 한 부분이 정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 몸에 이상이 생기거나 반신불수가 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경우 나는 뇌가 아니게 되는가? 한편 뇌 한 부분의 기능 저하로 추리력 같은 인지기능 일부를 잃는다면 나는 뇌가 아니게 되는가? 모두 답변하기 곤란한 문제들이다 또한 뇌가 나라면 뇌의 얼마만큼이 나인가?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사고 등으로 뇌 일부가 손상되거나 절제된 경우에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뇌의 다른 부분이 상한 부분의 기능을 대체하여 전체적으로는 뇌의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하곤 한다 이러한 사실은 원래의 뇌에서 잃어버린 부분이 뇌 기능을 수행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아니라는 말이 된다 즉 그 부분은 뇌를 구성하는 본질적 요소가 아니라고 판단해야 한다 그렇다면 뇌의 얼마만큼의 부분이 진정한 나를 구성하는가를 규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생긴다 심장이나 뇌와 같이 전통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겨온 신체의 부분으로는 나라는 말의 지시체를 결정할 수 없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나의 의지나 감정 같은 의식이 나가 가리키는 것인가 의식은 신체의 특정 부분보다는 나에 더 가까울 것 같지만 형체가 없다 보니 말로 가르쳐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지도 않는 무형의 존재가 어떻게 나의 지시체가 될 수 있을까 게다가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의식이 뇌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전기신호와 화학반응에 의존한다는 과학적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면 그러한 전기신호와 화학반응이 나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뇌가 나의 지시체가 될 수 없는 만큼 의식도 나의 지시체가 된다고 보기 어려울 듯하다 서양 종교를 믿는 사람에게는 의외로 쉬운 답이 있다 그에게는 그의 영혼 소울이 바로 그이다 그가 나라고 말할 때 그 말이 가리키는 것은 물론 의심의 여지 없이 그의 영혼이다 수천 년 동안 영혼의 존재를 믿어온 서양에서는 나의 존재를 회의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영혼, 불변, 불멸하는 영혼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나의 존재라는 문제가 중요한데 서구인은 별로 고민해 본 적이 없다 고민거리 하나 적어 좋을지 모르지만 이들은 철학적으로 중대한 오류를 하나 범했다 바로 선결 문제의 요구의 오류이다 그들은 먼저 영혼의 존재를 경험적으로 분명히 확인하거나 논리적으로 투명하게 증명해 놓고 나서 그것을 믿어야 했는데 제대로 된 노력도 결과도 없이 그냥 종교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였다 말하자면 영혼의 존재 여부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놓았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채로 그냥 믿었다 나라는 단어의 지시체가 나라면 신체의 부분도, 의식도, 또 영혼도 그 지시체로서의 자극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보인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가? 혹시 가리키는 것이 없고 따라서 실제로는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2. 독자는 독자가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사람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앞으로도 동일한 사람으로 살다가 동일한 사람으로 죽는다고 생각한다 나이가 100살이 되어도 빛바랜 흑백 100일 사진을 가리키며 이 아기가 바로 나야라고만 할 텐데 이처럼 독자는 불변하는 동일한 나의 존재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불변하는 나가 있을까? 독자에게 있어서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생김새일까? 물론 아니다 어려서부터 노인이 될 때까지 사람의 외모는 많이 변한다 가끔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래도 최소한 이름은 같지 않은가? 아니다 다양한 이유로 이름을 바꾸는 이들도 많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의 성품은 그대로이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 전쟁을 겪은 후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는 경우가 말해주듯이 사람의 성품도 많이 변할 수 있다 그래도 최소한 DNA는 그대로이지 않은가? 아니다 나이가 들매 따라 DNA에도 변화가 생기며 화학물질이나 방사선 등의 환경적 요인에 의해 더 급격히 변할 수도 있다 굳건한 신앙이나 영원 불변한 사랑이 있지는 않은가? 글쎄 개종하는 사랑과 변심하는 사랑이 얼마나 많은데 아직도 그런 소리를 하시나 가족관계는 가족관계는 요즘뿐 아니라 옛날부터 얼마든지 변해왔다든 등 서양 종교는 영원히 바로 독자가 가진 영원히 불변하는 그것이라며 또 신앙으로 주장할 것이다 다시금 성결 문제 요구의 오류다 오류를 근거서마 불변하는 독자의 존재를 뒷받침할 수는 없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독자에게 불변하는 것은 없다 3. 독자가 존재한다면 독자를 독자 이외의 모든 사람 및 사물과 구별해주는 고유한 속성이 있어야 한다 이른바 독자의 개별적 본질이 있다는 말이다 그런 본질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 철학적으로 본질이란 어떤 것을 그것이게끔 해주는 그 무엇이라는 뜻이다 이것 없이는 주어진 것이 그것이 아닌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나는 생각한다 그것은 무엇인가이다 눈 색깔이나 입 모양 등 신체적 특징은 본질을 구성할 수 없다 그것들 가운데 어느 것도 독자를 독자에게끔 해주는 필연적 속성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신체적 특징 모두를 합친 것이 독자의 본질이 될 수도 없다 신체적 특징은 계속 변하지만 독자는 동일하게 남아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한편 신체적 특징 모두를 합쳐도 그것이 독자를 반드시 다른 모든 사람으로부터 구별해주지도 않는다 예를 들어 일란성 쌍둥이의 외모는 거의 유사하지만 그들은 두 다른 개체이고 개인이다 게다가 복제인간이 만들어질 경우 독자의 수많은 복제인간으로부터 독자를 구별해주는 신체적 특징은 전혀 없다 그래서 독자의 어떤 신체적 특징도 독자를 다른 모든 이로부터 구분해주는 본질이 될 수 없다 그러면 의식적 특징이 독자의 본질일까? 의식적 특성을 구성하는 의식 내용도 동일하게 남아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해서 문제다 그리고 독자와 동일한 뇌구조를 가진 복제인간들을 독자와 동일한 환경에서 성장하고 살게 한다면 독자와 동일한 의식적 특징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독자의 의식적 특성이 독자와 그들을 구별해줄 수 없다 그래서 그것도 독자의 개별적 본질이 되지 못한다 한편 어느 먼 미래에 독자의 의식적 특성을 디지털화해서 모두 컴퓨터로 이전시킬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의식적 특징을 지닌 무수히 많은 컴퓨터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독자의 의식적 특성 또한 독자에게만 고유하게 남아있지 못한다 그런데 이런 모든 논의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독자의 몸과 마음을 구성하는 그 어떤 요소도 독자로부터 비롯되지 않았고 밖에서 밀려와 잠시 머무르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심신의 어떤 것도 진정으로 독자의 소유라고 볼 수 없다 다시 말해 독자에게는 아무것도 고정되어 있지 않다 고정되어 있지 않다면 독자의 본질이라고 할 수도 없다는 말이다 먼저 독자의 몸을 살펴보자 독자의 몸 구석구석 그 어느 세포도 독자로부터 나온 독자의 것은 없다 생물학적으로 독자의 기원이라고 볼 수정란도 부모에게서 왔고 그 이후 세포분열과 성장은 모두 밖에서 온 물질에 의해 가능했다 그리고 현재 독자의 몸은 기본적으로 입으로 먹어서 소화된 음식에 불과하다 그 음식 가운데 어느 하나도 독자로부터 비롯되지 않았다 그리고 몸은 죽으면 분해되어 사라진다 결국 독자의 몸에서 변함없이 독자의 본질을 구성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 그래서 몸과 관련된 본질로 독자를 다른 사물로부터 구별해낼 수 없다 그러면 독자의 의식을 구성하는 특성 가운데 독자로부터 비롯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먼저 의식이 뇌의 기능에 의존하고 또 뇌의 기능은 바깥에서 온 음식물 등이 소화되어야 가능하다면 그렇게 독자 밖의 것에 의존하는 의식 자체가 독자의 본질을 구성하는 독자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겠다 그리고 의식 내용 대부분을 구성하는 언어만 보아도 독자가 사용하는 언어 가운데 아무 단어도 독자로부터 비롯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은 동북아시아에 있는 산하가 아름다운 나라로 사람들이 명석하고 건실하다라는 문장을 예로 들자 여기서 독자가 다른 사람이나 책 등으로부터 들어 배우지 않은 단어나 글자는 반 하나도 없다 독자로부터 비롯되어 독자에게 고정되지 못하였으니 독자의 고유한 소유가 아니어서 독자가 사용하고 떠나보내게 된다 의식 내용 가운데 그 어느 것도 독자의 본질이 될 수 없다 이처럼 의식에서 독자의 개별적 본질을 구성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독자의 본질을 구성하는 몸과 마음의 특성은 없으며 독자를 독자 이외의 사람과 구분해주는 독자의 개인적 본질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4. 독자가 나라고 말할 때 그 말의 지시체를 가리킬 수 없고 또 독자의 본질을 나열할 수 없더라도 독자의 몸과 의지와 감정 등의 의식 상태를 컨트롤하는 주체로서의 독자가 배우에 반드시 존재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사물을 보는 눈이 그 스스로를 보지 못하지만 눈은 존재하고 또 소리를 듣는 귀가 그 스스로를 듣지 못하더라도 귀는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몸과 마음을 움직이고 조정하는 주체로서의 독자는 비록 스스로를 가리킬 수 없지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일견 그럴듯한 논점이지만 한 걸음만 더 나아가 생각해보면 설득력이 약한 주장임이 드러난다 먼저 생물학적으로 이런 주체가 자리 잡을 만한 고정된 정소가 우리 뇌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당황스러운 문제가 있다 특히 뇌는 쉬지 않고 변하기 때문에 뇌의 한 부분이 특정 기능을 잠시 담당하더라도 그 기능이 성장 과정과 부상 등을 통해 다른 부분으로 옮겨가기도 한다 그래서 독자가 나라고 부르는 고정되고 불변하는 어떤 주체가 존재하는 장소를 특정할 수 없다 한편 이렇게 컨트롤타워로서의 나의 존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런 존재를 자아, 셀프 힌드교의 아뜸한이라고 본다 하지만 그렇다면 셀프 모니터링과 그런 컨트롤 기능을 가진 컴퓨터 시스템도 자아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해야 한다는 곤란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배우의 주체를 설정하지 않더라도 컨트롤 기능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다면 그런 설명이 더 매력적일 것이다 배우의 주체 같은 헛개비 같은 것을 이 존재 세계에 굳이 끌어들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설명을 위해 필자가 좋아하는 비유를 하나 들어보자 어떤 농구팀을 구성하는 다섯 멤버는 따로 감독을 영입하지 않고도 서로 돌아가며 주장을 맡으며 경기에 임할 수 있다 배우의 감독이 있어야만 경기를 치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감독 없이도 경기를 잘할 수 있다 오히려 따로 월급이 안 들어가니 더 좋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몸과 네 가지 종류의 의식의 모임이라고 가르친다 만약 우리 몸과 의식을 구성하는 이 다섯 요소와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각각이 돌아가면서 주장을 맡는다면 고정된 나나 자아 같은 추상적 존재를 설정하지 않아도 이런 컨트롤의 주체를 설명할 수 있다 몸이 아주 피곤한 날은 피곤한 몸이 독자를 잠자리에 들게 만들고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날은 그 의지가 독자를 일터로 이끈다 가까운 일을 잃어 슬픔에 담긴 날은 그 슬픔이 독자를 애도케 하고 즐거운 음악을 들어 기분이 좋아진 독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산책에 나선다 어느 고정된 낫도는 자아 없이도 이와 같이 심신을 컨트롤하는 임시 주체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다 지금까지 나의 존재가 정말로 확고부동한 진리라면 충족해야 할 네 가지 조건을 살펴보았는데 이 가운데 어떤 조건도 만족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이유로 불교에서는 그러한 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무화 난 셀프 아나트만을 가르친다 간혹 어떤 것에 집중해 심취한 상태를 뜻하는 무화 지경이라는 말 때문에 불교 밖에서는 무화가 마치 어떤 몽환적인 의식 상태를 의미하는 것처럼 오해되기도 하지만 무화란 원래 진정한 자아 또는 참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부타의 가르침을 뜻한다 본 저술은 무화에 대한 현대적 관점에서의 논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상당히 굉장히 철학적 접근이죠 여러분 어쩔 때는 머리가 아프다 이런 생각도 들을 때가 있지만 세계적인 투자가 짐 로저스가 이야기했듯이 철학적 사고법도 우리가 익혀놓아야 우리가 좀 더 커다랗게 통합하면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하나의 준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무화의 개념에서 철학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불교에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불교가 종교적인 의미 말고 철학적 의미로 봤을 때도 인류 역사상 가장 철학적인 종교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참조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책추나 나비스쿨은 손안에 책 한 권이 일으키는 나비효과를 믿습니다 함께 나비효과를 일으켜가는 우리 구독자님들께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몰려오고 있답니다